다음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시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단어와 이 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란 10개를 한 바구니 안에 담고 걸어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10개의 계란이 모두 다 깨져버릴 거에요 하지만 바구니를 2개 혹은 3개에 나눠서 계란을 담았다면 한 바구니를 떨어뜨리더라도 나머지 바구니에 있는 계란들은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이고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만 한 자산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자산들에서 수익을 보존할 수 있다 손해를 보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의의이고요 위험은 모든 주식, 모든 자산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뉘는데요 체계적 위험은 한 종목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해요 이자율 변동, 갑자기 이자율이 폭등한다거나 경기가 갑자기 엄청 침체됐어요 이걸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혹은 북한에 도발이 있었어요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리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폭락할 거예요 이건 제가 아무리 많은 자산을 담든 아무리 많은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든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바로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 전체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위험이기 때문에 제가 피할 수가 없고 회피가 불가능해요 편의 자산 수를 아무리 늘려도 이 체계적 위험은 항상 동일해요 기후가 갑자기 빙하기가 온다거나 갑자기 정말 엄청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엄청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은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자산이 담아도 제거가 불가능하겠죠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걸까요? 개별 자산의 특징이나 그 개별 자산의 변화로 인한 위험을 말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 가수가 운영을 하던 라면집들이 굉장히 매출 급감을 겪고 있대요 대표의 신변 문제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되는 경우 또는 예전에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그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급감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대표의 문제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하는 위험 그리고 대표의 행령 또는 계약 파기 소송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변동하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편입자산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겠죠 예컨대 제가 종목이 100개가 있으면 한 종목에서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폭락을 해도 나머지 99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